세계 4대 미인대회에서 한국인으로 첫 우승을 차지한 최미나수 세계 4대 미인대회는 미스월드, 미스유니버스, 미스인터내셔널, 미스어스 를 말하는데 최미나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4대 미인대회인 미스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장윤정이 1988 미스유니버스에서 2위, 이안이가 2007 미스유니버스에서 4위, 최연이가 1988 미스월드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최미나수 최미나수는 1999년 2월 22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캐나다, 미국, 중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최미나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베너 샘페인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으며 2021년 10월 15일에 열린 미스코리아 경기인천 예선에서 진을 차지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6일에 열린 제65회 미스코리아 본선에서는 2위인선으로 입상했는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라 파주시의 화요당 스튜디오에서 무관중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채널A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인 입주쟁 탈전 펜트하우스에 출연했는데 첫 탈락자가 된 배우 조성기가 떠난 뒤 새로 합류한 것으로 1위가 목표라고 했지만 7위를 차지했습니다. 최미나수는 2022년 11월 29일에 필리핀 파라냐케에 있는 마닐라 호텔에서 열린 2022년 미스어스의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86개 국가 및 지역대표가 참가했는데 최미나수는 수영복 경연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위, 빅치여 경연 에어 그룹 1위, 롱가운 드레스 경연 에어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리조트웨어 경연 에어 그룹 3위, 2022년 미스 멕시코 팡팡가를 차지했고 본선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2021 미스코리아 경기 인천 예선 2021 미스코리아 경기 인천 예선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시 아서빌딩에서 모두 16명이 최종 진출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최미나수가 1위 진해 선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은 최애나 장진원, 미에는 이상은 조예슬이 각각 선발되었습니다. 잠깐 당시 입상자들을 살펴보면 선에 당선된 최애나는 22세로 신장은 172cm인데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재학중으로 한국무용, K-POP댄스가 특기랍니다. 선에 당선된 장진원은 20세로 신장은 171cm인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무용과 재학중으로 틱톡댄스, K-POP댄스, 한국무용이 특기랍니다. 미에 당선된 이상은은 27세로 신장은 171cm인데 이나공업전문대학 한국문학과 출신으로 수영, 이미지 메이킹, 필라테스가 특기입니다. 역시 미에 당선된 조예슬은 26세로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2021 미스코리아 본선 2021 미스코리아 본선은 2021년 11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화요당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는데 유튜브, 레이버TV, 빌리빌리 등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여파로 전년과 다르게 합숙이 폐지되고 1차 심사를 하지 않고 40명의 호구자 전원이 본선에 올랐는데 광주 전남선 이해니가 불참을 했습니다. 진은 서울진 최서은, 선은 경기, 인천진 최미나수와 경북진 김수진, 미는 제주진 조민지와 서울선 정도희가 입상했으며 인기상은 서울선 김지은이, 포토제닉상은 경기 인천선 장진몬이 차지했습니다. 입상자들을 살펴보면 진을 차지한 최서은은 1995년생으로 서울진 출신으로 프렛 인스티트 순수미술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최미나수와 함께 선을 차지한 김수진은 경북진 출신으로 1997년생으로 당시 개명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미를 차지한 조민진은 1998년생으로 제주진 출신인데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역시 미를 차지한 정도희는 1999년생으로 서울선 출신이며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제적생으로 W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데 WM꽃나무걸그룹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021년 WM엔터테인먼트가 RBW에 합동되면서 무산되고 계약들이 모두 해지되었는데 정도희는 2013년 즈음에 입사해 그 전인 2017년 초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는 채널A의 새로운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오징어게임의 컨셉을 받아 10일간의 서바이벌에서 최종 1위는 4억원의 상금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생활비와 학기를 합치면 유학생활 1년에 1억원 이상 드는 것 같다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서바이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미나수는 20대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미스코리아에서도 꼭 1등을 하고 싶었는데 1등을 할 만큼 노력했지만 결국 2등이 되어 안타까웠다며 남다른 승부욕을 드러냈지만 7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오래 본 사람들보다 저에 대해 모를테니 중간 투입이 더 좋다고 말해 발톱을 숨긴 전략가 플레이어의 포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2021 미스어스 선발대회 미스어스는 필리핀 회사 주관으로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 미인대회 중 하나로 역사는 짧지만 세계 4대 미인대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는 못 이기지만 일본 주관의 미스 인터내셔널과는 세번째 지명도를 놓고 경쟁 중인데 한국은 미스 코리아 선이나 미수상자 중 한명이 참가를 합니다. 어스라는 이름답게 환경보호 쪽을 강조하고 수상자도 미스 땅, 물, 물 공기라 명명하는데 대체로 미스 유니버스와 비슷하게 중남미풍 미인이 우승을 많이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9일 개최된 금년도 대회는 필리핀 오카다 마닐라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 최미나수는 호주, 팔레스타인, 홀롬비아 후보와 함께 토포에 진출했고 최종 우승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최미나수는 미스 어스 사전 경연에서 수영복 경연, 비치웨어 경연 드레스 경연의 금메달 3개와 리조트웨어 경연의 동메달 1개, 특별상 1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미나수는 결승 라운드가 열리는 동안에 수영복과 이브닝 가운을 포함한 모든 라운드를 통과하면서 해시태그 부분 폭발을 향해 가면서 샴노열디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구라고 불리는 이 하나의 행성에 살고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지구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돕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들, 그리고 전쟁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의리를 지키며 사랑을 나누자고요. 최종 결선에서 4명의 후보만이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비교 심사가 되는데 공통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는 이런 답을 내놓았는데 우선 호주 대표 셰리던 모트록의 대답입니다. 호주에서 시골에서 자랐고 14개월 동안 텐트에서 자면서 전국을 여행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의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시 고민하며 기후보존을 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엔 콜롬비아 대표 안드레아 아길레라의 대답입니다. 인권과 대자연의 진정한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번엔 팔레스타인 대표 네딘 아이업의 대답입니다. 교육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지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 채미나스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공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감과 친절함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세상의 다른 문제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에게 어떤 변화를 정의 내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언어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미나스는 우승의 영예를 안아 2021년 미서스 우승자인 벨리즈의 데스티니 와그너로부터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세상만사 남녀만사 오늘은 세계 4대 미인대회에서 한국인으로 첫 우승을 차지한 채미나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